상대방이 대화를 끝내려고 할 때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원어민 음성 확인해 보시죠. 다이아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만 됐어요.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that's it라는 표현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다입니다라는 뜻이죠. wrap up something, 무엇을 마무리하다 또는 정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미안하지만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미안하지만 뭐뭐하네요 라는 표현은 I'm sorry but 주호동사 형태로 사용됩니다. we're not done here.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할 얘기가 더 남았다고 말할 때 I'm not done here 또는 I'm not done yet과 같이 말할 수 있고요. 참고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표현은 let's get to the point 또는 let's get down to business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어민 음성 확인해 보시죠. 본문 스크립트와 mp3 파일 등은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